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신림! 젊은이가 가득한 공간인데요. 오늘 신림 함박구를 걸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꿀팁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림 술집 골목에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있습니다. 구구구구구구 저는 이렇게 동물과도 소통을 잘합니다. 하이! 잘 지냈어? 새같은 년 새한테 새같은 년 평화의 상징 평화를 파괴하는 순간이죠. 다음 곳으로 가보시죠. 꿀아저씨가 알려드리는 꿀팁 첫 번째 동전을 넣지 않아도 타격감은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타격감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500번이든 1000번이든 셔틀렉스를 풀 수 있죠. 사장님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CCTV가 있나요? 네 저쪽에 제가 신뢰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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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 못한 인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동전들이 삭개 넘어오면 1년에 800원 정도는 부수익을 장출할 수 있습니다. 일상 곳곳을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오시죠. 오락기 포켓볼 보드게임 다트 등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층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화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화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무료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유료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신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신림 순대타운이죠. 순대타운으로 한번 들어가보시죠. 들어가십시오. 어? 면상 우와 나 정말 좋아요. 술 드셨나요? 아 지금 먹었어요. 술을 얼마나 드셨나요?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거 술 냄새가 잔뜩 나시는데 아 형 너무 멋있어요. 몇 살이세요? 48 저 36 야 내가 진짜 유튜브 중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 구독표현이 이거 너무 멋있어요. 쌍수루 하셨나요? 쌍요 네에에에에에에엉 워남되지 않는다면 쌍수루 한번 한번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멋있어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몽클레어를 입으셨습니다. 몽클레어. 순대타운 가시려고요? 몽클레어로 입으신 거 보니까 재산이 상당히 남달라 보여요. 기회가 되신다면 순대타운으로 저한테 쏘시겠습니까? 아 쏘죠. 술 좀 그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술 냄새가 잔뜩 나요. 무슨 억하신들을 쓰셔가지고. 최고의. 유튜브의 최고. 나 그거밖에 안 봐요 진짜. 그럼 저희를 후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당연하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야 무현아 일로 와봐. 다정하게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네. 아 할머니들이 가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계단을 줘봐. 계단? 네. 계단을 줘봐. 엘리베이터 왔어요. 엘리베이터 왔어요. 엘리베이터 왔어요. 계단이 더 빠른 건데 지금. 뭘 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민하는 시간에 벌써 자리는 뺏기고 맙니다. 여러분들 순대타운에서의 꿀팁. 오락실 노래방에서 공짜로 노래 부르기. 어떻게 공짜로 부를 수 있죠? 손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민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없는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아 네. 오늘 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가니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차가게 나갑니다. 끝까지 부러워. 공짜로 불하고 있잖아. 한 번 더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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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정수비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3천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꿀팁. 화장품 샵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보습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이 굉장히 촉촉해졌죠? 드라이 미 써봐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한 장씩 찍어서 나온다면 이렇게 개월철에도 건조한 피부 보습을 유지할 수 있죠. 꿀팁. 꿀팁. 꿀팁이네요. 네. 몸의 살보다 이 뇌의 살을 찌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죠. 하지만 요즘 책값도 만만치 않죠. 그럴 때 제가 이 영화는 꿀팁. 따라오시죠. 네. 사진 촬영 환영한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활용해서 이따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를 책을 책을 구매할 돈이 많지 않다면 책을 구매할 돈이 책을 책을 구매할 돈이 많지 않다면 이게 바로 이 어묵이죠. 어묵을 배부르게 먹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입 먹고 오뎅 한 입에 국물 한 입. 오뎅 하나의 국물이 일이 되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는데? 그거는 양아치예요. 예? 양아치. 근데 국물은 원래 서비스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지관해야 돼요. 대지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2리터에 쓰레기. 2리터 먹으면 쓰레기라고 하시니 3리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 형이 좀 물어가라. 이따가. 많이 못 먹다 하기 위해서 짤게 만드는 우리 어머님의 꿀팁. 그것도 꿀팁이네요. 꿀팁과 꿀팁의 대전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전된.. 감전된 것 같은데요? 우기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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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